나의 일생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성 나 그렇게 전살을 이 활란히 당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며 내도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친 그 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들어가니 하늘에 부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이름만 우리 이름만 외치며 살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친 그 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님 바라보니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들어가니 오직 예수님 바라보니 하늘에 부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이름만 우리 이름만 외치며 살리 우리 이름만 우리 이름만 외치며 살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에 남기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응답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축복과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언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오냐 함께하는 비밀을 놓칠 때 그래서 이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금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마기의 습성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꾀고 있어야 돼요 요한봉 8장 44절에 마기의 습성이 잘 나옵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 우리를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지옥 저주 배경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기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잘 사는 것처럼 바벨탑 그리고 네피림 이런 문화를 통하여서 멋있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옥 저주 가문의 대물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답이 뭔지 늘 인간이 그 원제를 모르기 때문에 철학 종교 선행 이것으로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유네설을 믿습니다 그리고 까름을 믿죠 전생의 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인간응보 요즘 드라마 트렌드가 복수입니다 인간응보 맞죠? 맞는데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마기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와서 인간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서 어떻게 속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믿은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됐습니까? 자기 기준의 선악의 기준 속에서는 하나님 노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내세운 그 선악의 기준 때문에 결국 인간이 힘들어집니다 이 선악의 기준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이 자유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의 기준이 생기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워지니까 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가죽 치마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 피언약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밖에 없구나 이게 그 1세대에게도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실패한 예배 그리고 언약적인 예배 결국 이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못 드린 가인에게 아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죽는 죄 없는 인간 이 오실 메시아를 또 예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흐름은 언약 전달입니다 우리가 전도 이전에 정말 후대에게 이 언약만큼은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너무 율법 위주로 가게 되죠 사단이 가장 비웃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로 끝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유가 너무 많고 다른 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 맞지만 늘 우리 뒤에는 그래도 그렇지 그것도요 그래도 교회에서 이건 아니지 아무리 복음이라도 이건 아니지라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준이 없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도덕, 윤리, 그리고 눈치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에 복음이 이렇게 쌓이니까 유교적 배경, 보수적인 배경, 그리고 어릴 때 받았던 그런 상처들 교육들,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각인들 그거와 복음이 짬뽕 되니까 결국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결국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문제 가운데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송도고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송도는 우리 흔히 송도님 그러잖아요 집사되기 전이 송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분된 자, 구별된 자를 송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죠? 구원한 심으로, 인치심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 오면 좀 이상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은 잘 없고 이렇잖아요 왜 그러냐 구분되어 왔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맛에 교회에 다닐 이유를 못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답을 찾지 못하고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 돌아다니다가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복음을 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참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계속 경제 문제 그리고 어떤 관계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에 계속 반복된 영적 문제 그거 해결이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아주 지독스러운 학교들 얘기는 눈병이다 아니면 간질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들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대반도 순교를 하게 되고 복음이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복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스대반의 한란을 통하여 안디옥 선교라는 시대 최고의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잘못 보게 되면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전도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게 복받는 길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데리고 가는데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데려오는 게 복이 아니라 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복인 거죠 록펠러 얘기하면서 얼마나 헌금 강조합니까? 록펠러처럼 헌금을 많이 해야 복받는 것이 아니라 록펠러처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미 복받은 겁니다 신앙생은 꼭꼴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론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인과론에 연결되어 있죠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맞는 과정과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절대로 안 그렇죠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내 뜻대로 시작했지만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자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처럼 문제 생기면 점집 가서 구다하고 남녀 화려한 게 외우고 절에 가서 기하장에 이름 올리고 아니면 영화에서 보면 해결사들 돈 줘서 힘들게 하는 사람 총부살해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일이 정말로 많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응답이 뭐냐 그 어려움과 결핍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그게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4등의 16종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장사하고 있던 업주가 업무 방해로 영업 방해로 신고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같은 바로 소송 걸고 준비할 건데 바울과 신라는 그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뭘 하냐 기도와 찬송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론 쪽으로 와 안전병이 일어났다 귀신이 나갔다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는데 그거 이전에 바울과 신라의 상태가 늘 찬양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기도 상태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찬양의 상태 속에 있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건 한 두 가지만 보면 되죠 외배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안 듣거나 찬양을 안 한 사람 미안하지만 이 상태가 허감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이 감옥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결박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주의의 술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해드립니다 아니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놀라운 응답 불과 몇 분 전에 입장이 바뀐 거죠 죄수와 간수 사이였는데 지금 어떤 사이입니까 자살 직전의 사람과 구원자의 관계로 바뀝니다 바울이 그런 기도 했겠습니까 감옥이 풀어지고 우리가 석방되고 그런 기도 안 했겠죠 복음 전하고 핍박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그 말은 환란은 무조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환란 당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환란 당하셔야 돼요 앞으로 시대도 차별금지법 돼서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 얘기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환란 당해야 됩니다 그게 구분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쫄지 말고 몰래 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승리가 뭡니까? 십자가 승리예요 죽으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을 거란 거예요 죽는 게 승리를 합니다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 아멘 하다 주님께 다 맡기셔야 됩니다 환경을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바뀌고 우리 애들이 바뀌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오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 사람이 내 때려는 데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집착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합니다 내 남편, 내 부인, 내 새끼 우리 교회 송도, 내가 네 사역자다 이 보면 집착이에요 사역하는 것 같은데 가보는 가스라이팅하고 있어요 내 말 듣는 게 보금이다 우리 어른들, 애들 가르칠 때 착한 일을 하는 게 보금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착하대의 기준이 뭡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게 착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스타라이팅이에요 여러분 착한 게 보금이 아니라 예수가 보금입니다 그럼 그 아이한테 예수가 보금되지 않은 나의 허물들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보금이에요 어른들은 자존심 굉장히 내세웁니다 맞죠? 체면 내세웁니다 나의 내세웁니다 경력 내세웁니다 그만큼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언약 전달은 우리 뒷모습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1호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은 여러분 중학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 중학생이 우리 집에 있는데 아들 사랑해 옆에서 늘 이렇게 얼굴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밥 차려주고 아들이 좋아할 거 싫어할 거야 나는 사랑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 아들인 아빠가 없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엄마까지 사라졌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정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자기 혼자만의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 폼에서 10년을 계속 살아오면서 아 이제 잘해봐야 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춘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아이들에게 중요한 어떤 시간표 속에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혼자 방황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혼자 나갈 수 있는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아들이 사춘기 왔다 변했다 제가 어디 야식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이게 막 눈이래가 하거든요 풀어줘야 돼요 남편들도 여러분 풀어줘야 됩니다 어디 갔다 왔노? 카드 어디 썼나 이런 거 하면 아들들과 똑같이 집을 떠나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사랑과 행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 무서운 사건 많잖아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했다고 집에 가서 다 죽이고 이런 사건이 계속 생깁니다 스토커거든요 스토커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으로 채우는데 그 사람이 또 내 뜻대로 돼야 돼 이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정신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정신문제인지 모릅니다 집착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수준 속에서 잘해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해졌는데 누구 해달라고 했나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게 아니라 발이 절단되는 거예요 섭섭하고 상처받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우리 어떤 집사님 잘해주고 장노님 잘해주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꼭 그래 잘해주시는 분들 보면 나중에 다 깨집니다 왜 깨어디죠? 전부 자기 수준 속에서 자기 중심 쪽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도 나사로가 깨어났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프로노와 단행해라 만약 제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깨어났는데 목사님이 와서 죽도 하니까 깨어났다 나사로야 네 이번 주 우리 교회 가서 2부 때 간증해라 청년부대 간증해라 집회 때마다 간증해라 프로노와 다니는 게 아니라 나사로는 나중에 한 번 더 죽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사익이 되고 내 뜻대로 사람이 양육이 되고 내 뜻대로 제자가 된다 그러면 내 제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못하도록 믿는 도끼에 발등이 이렇게 다 작살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한마로 발등이 다 부러지신 분들 많죠 발등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 하셨구나 또 다른 제자 찾으면 돼요 여러분 사람 붙잡고 집착하지 마세요 보기 흉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조숙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제자리를 삼죠 한 사람 붙잡고 내려지면 안 됩니다 마귀의 일은 불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집착하는 일이 생길 때 이 마귀를 통해서 불리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누군가를 집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일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올 겁니다 반대로 싫은 사람 있잖아요 밀어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이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왔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1만 성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정상인들만 와서는 여러분 정상인이 교회에 옵니까 정상인들은 교회에 안 와요 왜 딴 거 해야지 금, 토, 일 시대에 캠핑 가야 되는데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비정상입니까 맞잖아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정신병자들 특징이 뭐냐 자기만 정상인 줄 알아 술 취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술 안 취해서 갑니다 전화박스 타서 택시 뛰는 줄 알고 상인동 갑시다 하면서 술이 안 취했대요 그런데 정상인들은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또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를 놓치고 있구나 내가 후대를 놓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약간 좀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정신문제 없는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정신문제에 일어나기 전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 정신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암 걸렸다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암이 진행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보면 대부분이 암이 있는데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듯이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뭐냐 아 저 사람 비정상이야 아 저 사람 복음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해 그 생각하는 자체가 송도를 분리시키는 이 마귀의 일 속에 아 내가 포함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마귀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규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복 안 주고 누구는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귀신 못 찾아냈습니다 예수님 쫓아내고 나중에 제자들이 아 주님 우리 갈 때는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옛날 성명 보면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금식과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제자들이 어떤 얘기하냐 예수님 우리가 청복 가면은 누가 1등입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수석입니까 누가 우의정 자의정입니까 이 얘기합니다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 제자들의 상태가 귀신인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1등이든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떤 그래도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평관계예요 수평관계입니다 다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안 사라지고 결핍이 있는 만큼 교회 와서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스스로 수직관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로가 높고 송도는 낮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직자들 보면 교육자들이 기도와 전도에 전염할 수 있도록 정말 교회를 위해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스레반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게 중직자의 기준이고 교육의 70인들 현장에 파수 망대 세우는 것이 중직자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들은 진짜 딱 필요하고 소수만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 받고 직분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아, 파수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현장에 부르셨구나 이 비밀 놓치미는 유 목사님 말대로 맨날 싸우는 교회가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런 교회를 송영교 출신들은 그런 교회를 목격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그런데 그 싸우는 기준이 뭡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다 복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더 사랑해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빚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소금 욕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에 버려져 발 피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불신자 종로를 타고 발 피는 포로노의 속곡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비밀은 보금 붙잡고 언약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기도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떤 게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택배를 받아야 되는데 택배 기사가 너무 못생겼어요 반품할 겁니까 택배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본질을 놓칩니다 사람들이 본질을 왜 놓치냐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증을 일으켜야 됩니다 빌리포 사정 6절 7절 말씀처럼 진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승천 직전에 마지막 주신 약속이 이거잖아요 땅 끝까지 쟁인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이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승천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교회에 가거나 산에 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도 속에 계시길 바랍니다 정식이 더 왜 중요하냐 하루를 기도로 영적인 상태로 포문을 여는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가 이게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또 이렇게 혼자 살아가다가 그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를 잘 안 해요 왜? 24 기도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 딱 뜨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오지 성령 충만 계속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뭐가 들어오냐 주일 날 이상한 얘기 들었던 거 어제 이상한 소리 들었던 거 그런 말들이 자꾸 올라와요 저는 약간 주문처럼 하는 기도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해야 되겠다 왜? 우리 잠재식 무의식 속에 되지도 않는 헛소리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제가 서른 살 쯤에 음악을 끊었어요 음악을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조연병이거든요 미친 거예요 늘 음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그냥 영화야 어떤 상황에다지만 여기에 맞는 테마 음악이 나오고 혼자 슬펐다가 기뻤다가 그래서 음악을 일부러 안 들으니까 이게 약간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정상이 돼야 됩니다 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원래 인간 잘 알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이 뭐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상합니다 오늘의 세대를 보십시오 정복당하고 포론에 소극되어 있고 생육, 번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설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상을 하라 앞으로 1, 20년 후면 인구는 더 절벽되고 모설렘은 더 늘어납니다 그럼 3단체 유대인들은 누굴 쓰냐 모설렘을 쓸 거예요 참 희한하죠 보금 놓친 두 민족 보금을 줬는데 언약을 줬는데 잘못된 언약 율법을 붙잡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잘못된 언약이 이스마일로 그의 모설렘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아라 유대인들, 모설렘들은 하루 다섯 번 칼같이기도 합니다 모설렘 국가 가면 이러면 사이렌이 울려요 정식에도 시간되면 새벽에도 울리고 낮에도 울리고 그럼 길 가다가 그냥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개하고 무식하고 미련해 보입니까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율법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부 다 처제 그리고 무조건 나와라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무조건 총칼을 들여서 믿게 해라 그 테러로 그리고 그 다산정책으로 결국엔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있는 척하면서 결국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현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핵심 메시지 그리고 주중력 훈련 전도학경 주일 1, 2, 3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미션과 우리 현장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를 향한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하면 지금 교회에서 이게 맞다 잘한다 누가 틀렸다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금툴 시대입니다 금툴 시대에 어떤 분들은 흐름 타는 사람들은 금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뭘 할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있고 우리 집에 애도 없고 금툴 시대에 또 교회에서도 뭐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없을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확실히 잡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은 제자 아 그래 누구 집사님은 제자지 누구 목사님은 제자지 아니에요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여러분 제자화 돼야 돼요 성가대만 제자 그래야지 안 속습니다 어디에 나에게 안 속아요 안 속아야지 분리가 안 됩니다 속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돼요 내 욕심 내 입장 내 돈 내 시간 근데 보고만 있으면 여러분 이거 막 내 거 다 퍼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예원교회 이렇게 얘기 사석에서 자주 하지만 예원교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원교회랑 우리 교회랑 비교가 안 되지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장로 세미나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 저는 또 그 전날 올라가서 이렇게 중직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장로님들이 부장급들 되는 분들이 그리고 중직자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은 재정에서 이렇게 손을 안 낸답니다 뭘 재정이 없겠죠 건축한다고 없으니까 모든 것들은 사비로 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비를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망했냐 40몇 년 동안 건축했잖아요 얼마나 회사 가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른 수건도 짜라 이런 게 있거든요 아껴 써라 그 얘기인데 마른 수건을 얼마 짰는지 40몇 년 동안 짰는데도 더 짜고 있어요 예원교회는 근데 그 교회가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약간 공산당첨되어 있어요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무조건 충성이에요 정원정 목사님이 늘 메시지 중에 하는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I'm okay okay 이 말이 있어요 발음도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럼 다 좋은 거다 보고만 해서 에브로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건축 끝났습니다 끝나겠습니까 또 뭐 만들어 내가 또 주워 짜겠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제가 아는 분 몇 분 있거든요 이야기해 보면 손해받다 힘들다 목사님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게 축복인 걸 알아요 이 사람 우리가 교회 내 시간을 헌신하고 교회 내 물질 대출 받아놓고 이걸 축복을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응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을 보니까 맛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제가 무조건 안 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돈이 없어도 이렇게 빌리고 대출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빌려서 뭘 합니다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같이 무섭고 잘 아는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런데 그걸 안 해도 되는 맛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헌신 믿음이 없거나 불신전이 들을 때는 굉장히 종교로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주입시키는 거 세뇌 세뇌 세뇌당하신 분들 잘 아시네요 세뇌시키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세뇌지만 응답 세뇌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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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흩어져야 되는데 성교를 합니다 이게 보공과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1.15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비교할 군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세계보금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무조건 교회 위에서 헌신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후대 치우 이삼치 그리고 담임 모사님 우리 본부에 규정한 또 시간 배속해 사회에 가시는 거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 계속 그 기도하시면 돼요 왜 우리 교회 사회 이런 우리 교회가 똑같은 사역이에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전도자의 교육자의 사역 속에 들어가 있으라 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교육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고 교육자의 사역 속에 들어가 있으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썬데이 그리찬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주일날만 교회 오니까 단어가 많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을 알면 여러분 단어가 많은 게 아닙니다 아 맞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많습니까 그리고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아는 척하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개일이 뭐냐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만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로 물질적인 것들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충족입니다 그 충족이 반복되면 뭐가 되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을 어떻게 끊냐 비고 소재된 곳에 일곱 귀신 들어갑니다 절대로 중독은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립니까 강단 말씀 그리고 기도를 몇 번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상태 우리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 몇 번 했다 숫자 세 알리지 마세요 나는 기도다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마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증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그리스의 제자가 된다 내가 그 사람 만나가 헛소리하고 실수를 한들 기도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위드, 인만웨어, 원, 넷은 그 비밀은 내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노력 열심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결단을 했냐 안 했냐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단만 하나 켰습니다 실천하지 말고 결단 안 하나 켰어요 어차피 실천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몽악성생이잖아요 성령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성령 약간 충만 상태가 아니라 악령 충만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늘 부정적이고 상처 속에 살고 육신적인 기준 속에서 이게 맞다 틀렸다 하고 있다 악령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지금 나 살인 예수 그리스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로 사인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은혜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는 살린다 계속 여러분 그렇게도 하세요 그럼 그렇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풀무부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죽으면 어떡하는데 그리 안 하실지 다 죽더라도 상관이 없는 상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단위예요 형들이 팔았는데도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 이 비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거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응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러오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겉은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몰이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